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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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요! 저는 뱅뱅하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우 저건 아삭한 맛이에요 계란볶음 되게 고소하고 탕후라이 그런 맛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 뼈는 오메에 뼈는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어요 오메에 뼈는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뼈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먹어서 맛있네요 맛있어요 고춧가루 오징어 제일 매콤한 고추에 젤리 찹쌀떡 찹쌀떡 양념장 초고추장 초고추장 젤리 팽이버섯 팽이버섯 눈에 뺄게듣고 가게듣고 바삭바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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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고무소 치킨은 달콤하고 거리나도 좋아요 맛있게 먹기 좋았어요 치킨은 짭조름하고 치킨은 고소해요 치킨은 마찬가지로 치킨은 너무 잘 먹었어요 치킨은 매콤해서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